. 조합 좋네요 우리가 더 천천히 해봐요 네 네 레오나님 저 약간 공격적인 서타일이거든요 저 좀 잘 호응해주세요 우부부부님 감사합니다 저 좀 잘 호응해주세요 bj 해물 칼국수님 감사합니다 라식하고 라세카가 뭐가 무슨 차이지 라식은 눈알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눈알을 넣는거고 라섹은 눈알을 깎아가지고 깎은 눈알 눈알에 새로운 눈알을 넣는건가 라식하고 라섹은 무슨 차이지 라섹이 안좋다고 라식이 좋은거야 그러면 색들어가는건 모두 다 좋다고 그럼 라섹이 좋아 그루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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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음 아 그루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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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색을 보면 알수 있다고 맞네 최고의 리신 아니야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리신 어쩌면 로챔스 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피겨 여왕 김연아와 비견될 정도로 리신의 여왕 인색 형 김연아 이번에 은메달 따는데 어떻게 해요 야! 니 걱정이나 해 임마 김연아 재산 441억이때 임마 니 걱정이나 해 임마 야 바이 바이야 빨리와 오 잡겠는데 어어어어씌씨 어어씌씨 어어씌씨 구르기를 바로 굴렀으면 내가 자꾸 죽었어 내가 자꾸 죽었다니까 친구야 구르기를 그냥 굴렀으면 그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굴렀으면 케이트넨한테 카우이 한방 맞고 내가 죽었다고 내가 그래서 못구른거야 내가 얼마나 잡고싶었는줄 아냐 내가 아냐 어어어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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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날 저렇게 죽었다고 날 저렇게 끌어당겨줘 포탑이 나 지금 CS 한개 먹었거든 지금도 한개거든 이게 내 한개인가 아니겠지 아하하 지옥이다 이상하다 분명히 레오나가 지존 컨트롤로 내가 유리하게 만들어줬는데 왜 난 지금 유리하지 못한거 같지? 이상하다 아니야 난 유리해 이거 먹고 큐만 좀 피하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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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놀랬어 오우 오케오케 레오나 잘하고있어 레오나 너 잘한다 케이트린이 CS 한 10개 먹었나 11개? 아 별사이 아니야 오케 오우 조하쟈어 조하쟈어 잘 먹고있다 레오나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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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이거 흐헤헤헤헤헤이 흐헤헤헤이 흐헤헤헤이 야아 캐리 할 수 있겠다 오케오케 야 이거 정글로 오는거 아냐 이거? 뭐야 임마 배추벌레야 녀석이 이거 몸에 좋은 피망 색깔이면서 감히 내 앞에 그린보이 너를 죽여버리게 해서 조심해라 자리 있어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이! 야구! 헤카림한테 죽어야지! 헤카림한테! 날 죽여 헤카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게이드를 봤구만 엄청난 이득이야 적을 처지했습니다 가자 가자 너무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아갈거같은 기분이야 레오나가 너무 잘하는구만 아 쓰레쉬 레오나 좋은 소식이 있어 들어볼래? 레오나 아 쓰레쉬가 노탈진이야 내가 뺐어 흑마범림 흑마범림 좋아졌어 나는 뚜비님 감사합니다 따! 빠! 오케 CS 한개 형 CS가 왜그래요 케이틀린도 마찬가지야 28개야 어 이게 지금은 이게 두배 차이나 보여서 많이 차이나 보이지 나중엔 봐봐 오케 W나 더 올리고 오케 막타 먹어주고 3타 넣을까? 3타? 3타? 3타 넣을까? 3타? 1타? 1타? 오케오케 가꿍! 1타? 2타? 3타? 막타? 막타 제발 하늘있어요 2타? 4타? 어디를? 감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늘이 지어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슈퍼 미라클 비전 으아아아아악 비전이는 사람이 미래를 만든다 미래는 내가 만든다 아아 아하핳하하하 이거 아 쉔한테 완벽히 당했네 지금뿐이다니 감사합니다 아 쉔한테 완벽히 이거 제압당했네 아 쉔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음 캣틀 누워시에요 괜찮아요 어 고맙다 좋은사실 알려줘서 같이가자 어 빠르시네 님 어 슈바럼들님 팬클럽에게 고맙습니다 딱 나는 널 따라잡을 수 있다 왜냐면 난 구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만 더 구르면 너와의 격차가 줄어들겠군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기다려 같이가 어우야야 물면 되겠다 물어 흑마법냄새를 낳았고 미안합니다 순이님 팬클럽에게 고맙습니다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아 못잡았네 신발이 있나? 신발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아 내가 신발이 없구나 그럼 신발은 누가 있는거야? 아 레오나 오케오케 CS 오케 좋습니다 CS 아 베인 좀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아 이해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지켜보세요 8분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별명이 마의팔분인데 8분부터 플레이가 180도 달라진다고 해서 별명이 마의팔분입니다 그래서 헤블파전은 8분내에 못끝나면 내가 끝난다 8끝 내 끝이라는 좌자성어를 제가 보유하고 있죠 좋았어 좋았다 뭐라고? 잘 좀 해보라고? 고마워 걱정해줘서 고맙다 걱정하지마 CS 차이가 상당하네요 오케 5레벨 야 우리 6레벨 먼저 찍지 않냐? 어? 야 저 저 쟤 가져 안돼 안돼 야 내 파트너를 너 죽겠느냐? 뭐야 팔찌 뺐다 오! 개이득 막가! 오잇! 말 말대가리 말대가리 막가! 아 뭐야 킥스 왔다 야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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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컨트롤 짱이네 아잇! 궁 써봐 궁 써봐 궁 써봐 임마 에잉!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리한테 혼나봐라 사악한 개지 아리한테 한번 혼나봐라 어 저건 예상 못됐어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내가 밀어 좋아 집에 가자 집으로 고고고 고마워 레오나 못하는 나를 한없이 배려해줘서 고마워 레오나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가자 롯데카토님 스티커 6개 선물 감사합니다 레오나가 지금 아니야 너 잘해 이렇게 빈말 안하는거 보니까 내가 지금 겁나 못하고 틀림없다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 자루우제따님 핑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10분에 CS 40개 드셨습니다 왜 이게 어때서 이게 비정상이냐 이게 비정상이야 비정상은 CS 이렇게 먹었다가 욕하는 너희들이 비정상이야 좋았어 해미님 서포터 가기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CS를 좀 잘 먹어볼께요 원피스 오케이 원 원 원 원 원 밀어 원 조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악은 어디든지 숨어 있지 원 투 쓰리 원 투 원 원 원 원 피의 정화를 아잇 저거 맞으면 안돼 아아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후 어둠은 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저 헤드샷은 맞으면 안되지 헤드샷 저거 치명타 0.93벌은 빨간눈에 치명타 하나 박잖아 로또는 그거 한번만 맞지? 저 헤드샷에 치명타 맞으면 삼백이던 삼백 맞아 봤어? 맞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마 아잇 요렇게 ㄲ ㄲ ㄲ 아잇 빠잇 ㄲ ㄲ ㄲ 빠잇 ㄲ 여기서 나가지마 붕 밖에서 나가면 안돼 ㄲ 탁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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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ㄲ ㄲ 아아야야! 야아암 아암야 진짜 아깝다아 아아아악 야 너무 아깝다 이거 잡나잡나? 찌르고! 와아! 쉐니라니! 쉐니라니! 세상에! 어! 근데 케이틀린 때문에 살았다! 아하하하 멍청한 개집 아 케이틀린 멍청한 개집 어 쉔. 노궁. 아 케이틀린 멍청한 개집 너때면 살았다 야 레오나 잘한다 하하하하 케이틀린 케이들린이 앞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그냥 뒤로 뒤로 저 뭐야 이랬어가지고 어? 투망을 뒤로 던져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아 쉔 궁하고 다 뺐네 이득이다 내가 한 명 죽고 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뺐 수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아.. 제가 이거 완기할 수 있는 아 시점이 오겠네요 자 이거 먹으면서 좀 태워를 어 세월을 지나가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좀 강해지니까 어 왕기를 꿈꾸죠 자 이거 좋습니다 자 이거 먹어주고 이거 호롱불 뜨면 먹어 친구야 호롱불 뜨면 니가 좀 먹어 돈 많이 드잖아 호롱불 3개까지 뜨나? 오! 오 개어적이다 한 방만 맞아라 한 방만 맞아라 어 으아아아아아ㅏ앜ㅏ USB 으아아아!!!! 걔 미안합니다 생각만큼 차를 안됐네요 아 이거 내가버지 근데 왜 나를 욕을 안하네 우리팀이 진짜 착하다 사람들 좋은 사람들인데 나도 좋은 플레이어 안죽었네 나이스 갱점 갱점? 바텀 올노플 어 올노플 저보다 레오나가 세니? 저는 신경쓰지마삼 어 레오나 키우는 작전으로 간다 플랜 B로 플랜 B로 이동해야겠어 플랜 A는 지금 실패야 가자 가자 나 근데 어떻게 심하게 못하냐 하나씩 골라먹자 착한죽하지 말았니? 착한친구들? 좋았어 아 저 베인 잘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꺼는 잊어주세요 아 이거 진짜 내 BJ생활에 5점으로 남겠네 오늘 베인 아 이거 업로드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이거 내 BJ생활에 5점으로 남겠어 아 세상에 누가보면 누가보면 진짜 세상에 그냥 고위트롤인줄 알거 아니야 어? 진짜 지금 지코님 볼때 그 느낌을 시청자들이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는 안되지 그래서는 안되지 내가 그래서는 안되지 자 가자 베인 더 헬멜파전이야? 네 다녀가세유 갱전 갱전 맞으세요 시회차게 안먹어지네 아 세상에 이거 컨디션이 오늘 난조라서 오늘 혹시 2월 25일이에요? 아 맞네 2월 25일 날 달이 달이 우리집을 가리는 날 이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우리집이 달에 가려지면서 나의 컨디션이 난조 중에 난조 최난조가 되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박보영 기어운니 감사합니다 티오니 티오니 야 그래도 내가 계속 이거 딜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사람들이 내가 쫓 가면 도망가네 일단은 내가 딱 나타나면 포스가 있나봐 그쵸? CS는 많이 먹지 못했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부터 먹으면 되니까 아직 늦은거 아니잖아요 아직 늦은거 아니니까 지금부터 잘 먹어봅시다 좋았어 딜교환하지마요 왜? 왜 나한테 그건 심한 말을 하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욕먹을 정도로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와라와라 와라 와봐라 와봐라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이거 제 무빙이 상당히 좋죠 빠생! 나한테 피하고 빠생! 삼타! 2타! 1타! 1타! 파인! 파인! 벽궁! 으흐흐흐흐흐흐흐흑 야! 구맞고 죽어! 안 돼! 씨앗! 보여주지마! 안 돼! 안 돼! 아하하하하하하하 도망가 도망가. 어우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집으로 부럽다님 감사합니다. 몰라고 앉으시나요? 나도 몰라! 하하하하하하 가자 어...뭐야 이거 가자 아니... 아! 마음속 서포터님께서 별봉상 100개로 텅큰 15298번째 팬클럽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이거 서포터 가입만 하시더니 팬클럽 가입까지 들어오셨네. 마음을 먹으셨구만. 마음속 서포터님 시킴팜님 러시아는 티모님 부럽다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QZZ 단무지님 감사합니다. 아이 마음속 서포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레온아 뭐야? 나를 물어 뜯으니까 내 멘탈을 잡아주는 거야? 내가 트롤러인줄 아나 진짜? 네이버를 검색하면 내가 트롤러라고 나오거든. 내가 트롤러인줄 아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레온아가 나를 보호해줄때 그녀의 따뜻한 가슴 안에서 내가 한없이 좌똥냥을 하면서 기다려야지 내가 완기할..완기할때를 좋아. 이데요 말대지님 감사합니다. 니가가라 골드님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뭐라고? 플레이 진짜 꼴도 보기 싫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플레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에이씨! 아 광고가 없네. 미안합니다. 광고가 없네요. 아이고. 사람 많은데. 광고 한번 하고 싶은데. 없구만. 광고. 레온아 예수님 일가신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끌려간거죠. 어.. 왜 너가 먹었냐 근데? 야 친구야. 야 친구야! 말이! EBS만 말을 좀 해봐 이마! 어! 트롤링 팬클로가니 고맙습니다. EBS만 말을 해봐 왜 너가 먹어! 좋아 좋아 그래 레오나가 근데 좀 현명하다 스타일이 현명한 여자인가 봐 레오나 내가 봤을 때 여성 유저야 아이디가 망구돌이 뭔가 남성스럽긴 한데 보이시한 여성 같아 느낌이 그래 탑을 파괴했어 피어져 Lost 안녕 오렌지걸 잘했어 몸 해 몸 어렸어 밀자 너 진짜 좋아 쟤는 곧 뒤로부터 해방시켜주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좋아자 벽궁으로 죽여버리고 오야 가가가가 가 가 이거 뭐야 아 바이구나 아 콜라믹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둑 아again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왕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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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왕괴한다 왕괴한다 내가